면접 날짜를 헷갈려가지고 면접을 못간 우리 이현수 원섭이 3만 5천 원을 하늘에 뿌려 버리고 절망하는 친구를 한 번 놀려 보았습니다 면접 안가신 소감이에요 오늘 13일날 2시 반까지 면접을 갔었어야 했는데 면접을 못 가셨다고 면접을 못 가 면접을 못 가 내가 어떻게 면접을 가 국제대에 2시 반 면접이 있는데 면접을 못 가신 소감이 어떻게 해요 국제 대학교 rem 이승기가 모릅니다. 면접 못 간다는 말을 면접에 대고 할 수 있나? 안녕하세요 근데 뭐 대학 거기만 넣은 거 아니고 이제 다른 대학도 있으니까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하기 시작해 경험할 것도 없다 병신마냥 뭐 이런 거 못 간 걸 어떻게 경험이라고 야 야 너 원소비 얼마 냈어? 35,000원 야 야 35,000원이면 뭐 피자가 더 편해 치킨이 두 마리 피자 스크린 35,000원짜리 피자가 일 더 편 근데 그걸 땅바닥에 꽂았어 병신마냥 그냥 지나가다가 둘째 내 벽돌이 안 좋아 보여가지고 벽돌 하나 다시 놔줬다 자기가 너가 벽돌 안에 놔줬다고 생각해 너가 국제대에 큰 기여를 한 거야 자 그럼 운동은 하나 둘 셋 하면 면접 화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병신 야 너희가 하랬잖아 맞아 면접 안 본다면 조용히 좀 해 진짜 해보세요 나만 해도 화이팅 하나 둘 셋 하면 현수 화이팅 하나 둘 셋 현수 화이팅 하나 둘 셋 하면 국제대 화이팅 하나 둘 셋 국제대 화이팅 여러분들 우리 끝말잇기 하지?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 한나? 미라 나는 면접 뭐 어떻게 가야지 나빵 방에서 자느라 못 간 면접 접수비 내고 앞 간 사람 아무것도 못하고 떨어진 면접 접수하고 안 가고 학교에서 자다가 오늘이 다 안 사 왜 하는 거야? 아 맞자 맞자 면접으로 2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내일인 아 면 면 면 넌 멍청이 새끼데 내가 진짜 어? 아 면접을 못 봤다 기분이 접 접 같다 그냥 한번 머리 쪼만 따지게 아 응 ㅋㅋㅋㅋ 감사합니다.